어드벤처 타임 위 주요 등장인물들 다음은 애니메이션 시리즈인 핀과 제이크의 어드벤처 타임 위 등장인물 목록이다. 이 시리즈는 16살 소년인 핀과 핀의 가장 절친한 친구 제이크의 모험을 다루고 있다. 둘은 종말 이후의 세상인 우랜드에서 살고 있다. 성우 배열은 미국 한국 순위다. 핀, 잭샤다, 이지현은 16살 인간 소년으로 모험을 즐기는 것을 좋아한다. 곰 모양의 모자를 쓰고 있으며 긴 금발 머리를 갖고 있다. 감탄사로 수학적이야 혹은 대수학적이야 라고 자주 외친다. 핀은 아기였을 때 고아가 되었고 그 후에 제이크의 부모인 조슈아와 마가렛이 입양을 했다는 사실이 메모리즈 오브 붐 붐 마운틴에서 밝혀진다. 자기 자신을 영웅이라고 생각하며 모험에 대한 큰 야망을 갖고 있으며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구해야겠다는 맹세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활발한 성격 때문에 싸움보다는 다른 일들을 해결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자주 처한다. 초기에 버블검 공주에 대한 짝사랑이 실패로 돌아간 후 핀은 불꽃 공주와 사귀기 시작했다. 불꽃 공주와의 관계는 프로스트 앰퍼샌드 파이어까지 지속된다. 빌리스 버킷리스트에서는 핀의 친아빠인 마틴이 다중우주에서 위험한 범죄자들을 가두는 감옥인 성체라는 다른 차원에 갇혀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핀과 제이크는 마틴을 만나려고 하지만 리치와 함께 성체로 가게 된다. 그 후 리치로 인해 성체가 붕괴되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핀은 마틴을 붙잡다가 자신의 한쪽 팔을 잃게 된다. 이후 브리지에서 핀은 팔을 되찾게 된다. 제이크는 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의형제이다. 나이는 마법에게 나이로 28살이고 몸의 형태를 마음대로 변형시킬 수 있는 불도그이다.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어 거의 모든 모양과 크기로 몸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힘을 이용해서 핀이 싸우거나 이동할 때 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가끔은 단순히 장난삼아 사용하기도 한다. 핀에게 가끔 미심쩍은 충고를 줄 때도 있지만 자신감 넘치고 멘토다운 형의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제이크는 느긋하고 태평스러운 태도를 보이지만 역시 모험을 좋아하며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열심히 싸운다. 제이크는 무지개 콩과 사귀고 있으며 제이크 더 데드에서는 다섯 아기를 가졌다. 둘은 비올라 연주를 하는 것이 공통의 취미여서 서로 친해졌다. 인터뷰에서 팬들턴 워드는 제이크라는 캐릭터를 영화 미트볼에서 빌머리가 맡은 역할인 트리퍼 해리슨에서 따왔다고 밝혔다. 버블검 공주 힌둔 원치 앰퍼샌드 이사벨라 에이커스 김보영 는 풍성검으로 이루어진 사람으로 캔디완국의 지배자이다. 어드벤처타임 위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백만장자이면서 너드이고 열정적인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 극스러운 세상에 몰두해 있다. 라고 표현한다. 핀과는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핀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핀이 자신을 사랑해준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 what was missing 에서는 과거의 마르셀린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암시된다. 이는 나중에 인터넷 상에서 버블건과 마르셀린의 성적 지향에 대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두 번째 시즌의 마지막 에피소드인 모탈리코일 에서는 리치에게 홀리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몸이 산산조각이 나버린다. 그 후 의사가 몸을 고치지만 붙일 껌이 부족해 정신은 그대로지만 13살이 몸이 돼버린다. 투영 에서는 레몬 백작으로부터 왕국을 되찾기 위해 다른 캔디 백성들의 몸을 일부 떼어내 다시 18살이 된다.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이후로는 자신이 영원히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 결과 자신이 죽고 난 후 왕국을 이끌어갈 영원히 살 수 있는 클론 스핑크스인 골리아들을 만들게 된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시즌에서는 버블검이 우랜드의 거의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더쿨러 에서는 불꽃공주를 견제하기 위해 불꽃왕국의 용암을 일부러 식히고 있었고 이로 인해 불꽃공주와 싸우나 결국에는 화해한다. 비모는 비디오 게임기 모양의 인지능력이 있는 로봇으로 핑과 제이크와 함께 살고 있다. 비모는 성별이 없다. 작품 속에서 다른 등장인물이 비모를 지칭할 때 남자를 뜻하는 히나 여자를 뜻하는 무레이디 등이 모두 쓰인다. 비모의 겉모습은 게임보이나 매킨토시 제품의 합성과 같다고도 언급된다. 비모는 콘센트나 음악 및 영상 재생기, 사진기, 자명종, 손전등, 스트로보라이트와 같은 여러 기능을 갖고 있다. 핀과 제이크는 비모를 게임기로 사용하지만 둘은 비모를 여전히 가족과 같이 여기고 아낀다. 비모는 한국어 억양의 영어로 말을 한다. 에피소드 5 쇼트 그레이블스 에서는 비모가 남들 몰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에게 풋볼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논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비모는 자신이 사람인 것처럼 풋볼에게 양치질을 하거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비모는 모든 모들을 만든 모가 천년 전에 만들었다. 모는 수많은 로봇들을 만들었지만 비모만이 특별히 재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모는 원래 자신의 아이를 보살피기 위해 비모를 만들었지만 결혼도 하지 못해 아이를 가지지 못하자 비모가 다른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홀로 바깥 세상으로 내보냈다. 뱀파이어 여왕 마르셀린, 클로리스 리치먼, 이명희, 은 몸의 절반이 악마인 뱀파이어로 워드에 따르면 뱀파이어 왕을 죽인 후 뱀파이어 여왕이 되었다고 한다. 실제 나이는 천 살이 넘었지만 겉보기에는 젊은 성인처럼 보인다. 마르셀린이 뱀파이어가 된 원인은 명확치 않다.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도끼를 기타 베이스로 만들어 자주 연주한다. 마르셀린과 그의 아빠인 헌슨 에버디어와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퉈 왔다. 초기에는 마르셀린이 아빠가 자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슬프다는 것을 음악을 통해 표현하기도 했다. 게다가 에버디어는 마르셀린이 원하지 않는데도 마르셀린에게 가업을 물러주고 밤의 영역의 통치자가 되라고 계속해서 강요를 해왔다. 마르셀린과 얼음대왕과는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 I remember you 에서는 버섯 전쟁이 일어난 이후 당시에는 평범한 인간 사이먼이었던 얼음대왕과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울룩불룩 공주 럼피스페이스 프린세스 럼피스페이스 프린세스 별표 성우 팬들턴 워드 서원성는 다른 차원인 울룩불룩 세계의 공주이다. 흔히 lsp라고 줄여 부른다. 방사능의 죄인 낙진으로 만들어져 다른 사람을 물면 그 사람을 덩어리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버릇이 좋지 않고 자주 빈정거리고 덩어리 세계의 왕과 여왕인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도망쳐 나와 버려진 폐품들로 가구를 만들어 바깥에서 혼자 생활한다. 핀과 제이크에게는 항상 무관심한 인상을 주었지만 가차 에서는 핀이 자신에게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닌 속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 이후로는 핀이 도덕적인 사람이란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lsp가 처음 등장한 트러블 인 런피 스페이스 에서는 핀이 자신이 덩어리 세계에서 사귄 친구 같은 가짜들 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 있길 바랬다는 마음을 털어놓는다. 무지개콘은 몸의 절반은 무지개이고 나머지 절반은 유니콘으로 이루어진 레이니콘이다. 제이크의 여자친구이며 버블검 공주의 친구이자 동료이다. 사물과 사람들의 색깔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빛의 흐름을 방해하여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다. 무지개콘의 기원은 허페어런츠 에서 제이크가 레이니콘 종족과 개종족들이 크리스털 차원에서 수세기 동안 전쟁을 해왔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밝혀진다. 또한 해당 에피소드에서 무지개콘의 부모님이 핀을 먹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레이니콘 종족들이 인육을 먹어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레이디 앤드 피블스 위말미에는 무지개콘이 제이크의 아기를 임신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제이크 더 데드 에서는 찰리 tv 비올라 김길환 제이크 주니어라는 이름의 아이를 출산했다. 단편 파일럿에서의 성우는 디 브래들리 베이커이고 비둘기와 같은 울음소리를 냈지만 tv 시리즈에서는 니키양으로 바뀌었고 한국어로 대화를 한다. 불꽃 공주는 불꽃왕국의 15살 공주이며 본명은 pb이다. 불꽃대왕의 딸이자 피네 친구 중 하나이다. 불꽃왕국의 다른 시민과 마찬가지로 온몸이 불로 뒤덮여 있고 감정이 격해지면 강력한 힘의 불꽃을 내뿜는다. 처음엔 그의 아빠가 공주를 파괴적인 성격을 가졌다 라고 언급했지만 공주에겐 순진한 본성이 더 커서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한다. p는 불꽃 공주를 열정적이라고 말했다. 불꽃 공주가 걸음마였을 때 불꽃대왕은 그가 자신의 왕자를 빼앗을까봐 우에 있는 숲으로 추방했었다. 그러나 버블검 공주가 다시 돌려주자 대신 유리잔 속에 가두었다. 이그니션 포인트에서는 피니 불이완국에서 양초를 가져온 후 아빠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묘사되는데 이는 자신을 오랫동안 유리잔 속에 가두었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사악한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된다. p는 불꽃 공주가 사악하지 않다고 말하며 그런 생각들을 없애기 위해 함께 던전에 여행을 가기로 한다. 던전을 탐험한 후 자신이 파괴를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나쁜 적들을 없애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불꽃 공주와 p는 에피소드 버닝로우 전부터 사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피니를 싫어하지만 나중에 피니 집도 만들어주고 시도 써주니 좋아하게 된다. 그러나 프로스트 앰퍼샌드 파이어 에서 헤어지게 되는데 피니 불꽃 공주와 얼음 대왕과 싸우는 것을 보기 위해서 무심코 불꽃 공주에게 모욕이 담긴 편지를 썼기 때문이다. 자신의 감정에 혼란을 느낀 나머지 불꽃 대왕의 왕자를 빼앗아 어떤 종류의 거짓말도 허용치 않는 새로운 왕국을 세운다. 불꽃 공주는 피니 저지른 잘못을 용서하고 언제든지 왕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그러다가 마침내 번번 에서 재회하고 피니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고 화해한다. 다시 사귈지는 불명이지만 피니과 불꽃 공주는 친구로 지내고 있다. 얼음 대왕은 작품의 주요 악당으로 나이는 1043살이다. 자신과 결혼을 시킬 목적으로 우에 사는 공주들을 자주 납치하며 특히 버블검 공주가 주요 납치 대상이다. 마법 왕관을 쓰면 눈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마법 능력을 쓸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외로움을 많이 타고 오해를 받은 부분도 있다. 자신의 왕국에서 펭귄들과 함께 살고 있다. 핑과 제이크의 서로 친한 친구 관계를 은근히 질투하기도 한다. 홀리 졸리 시크릿즈 에서 얼음 대왕이 원래 사이먼 패트리코프라는 골동품 수집가였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그가 버섯 전쟁 이전에 스칸디나비아 북쪽의 하역업자로부터 구입한 왕관을 구입했고 그 왕관을 쓰자 이성을 잃고 자신의 약혼녀인 베티 또한 떠나보내게 된다. 이런 과거가 얼음 대왕이 공주들에게 집착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결국 왕관을 쓴 이후 수천년에 걸쳐 마음과 몸이 점점 바뀌어 현재에 이르게 된다. 또한 버섯 전쟁 이전에 엔카이리디언 을 찾은 적이 있었다. 작품의 현 시점에서 996년 이전 버섯 전쟁 바로 직후에는 어린 마르셀린을 만나 서로 친구가 된다. 얼음 대왕은 마르셀린을 보살피 지만 마법 왕관으로부터 비롯된 자신의 이상 행동들이 후에 어린 마르셀린에게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얼음 대왕은 마르셀린에게 자신이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또한 왕관으로 인해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용서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게 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